지금 마루치 아저씨에서 탄생되는 시엘 라운지에요. 맥주 라운지에 고급 맥주 라운지에 최적화되게 튜닝된 스피커입니다. 최종 테스트 후에 내보낼 건데요. 소리가 아주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차이친의 사랑의 눈물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뭘로 들려드리냐면요. 인티 알파에 지금 DSD 알파를 걸었습니다. DSD 알파가 이제 완벽하게 큐시가 끝나서 이제 곧 선보이게 됩니다. 소리가 많이 좋네요. 오랫동안 튜닝을 하고 또 큐시를 한 덕분이겠죠. 모양이 예뻐요. 이렇게 두 개 보니까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눈물이에요. 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